아, 나 그나저나 너무 서운하네, 어? 아니, 부친께서 조명덕 의장님이랑 친하다고 왜 얘기를 안 했어? 임원진 면접은 프리패 쓰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. 그럼 예전 자리 그대로 쓰면 될까요? 그럼, 그럼. 감사합니다. 피곤할 텐데 1시 빨리 들어와. 잘 가셨어요. 아, 그리고 지혜 씨, 오늘 내로 자리 정리되지? 어, 당일 해고는 부당 해고인데요. 아니,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서운하지. 지혜 씨는 더 어리고 가능성도 많잖아. 그 새 직장도 금방 구할 거야. 세라 씨는 더 어리고 가능성도 많잖아. 새 직장도 금방 구할 거야. 아니요, 새 직장은 금방 안 구해져요. 디지털